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오늘은 성필립보와 성야고보사도 축일입니다. 먼저 오늘 축일을 맞으신 분들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히 내리기를 빌며 성인들을 닮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듭날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둘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축일을 지내는 사도 바로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 사도로 제배대의 아들이 아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야고보서관을 저술한 사도이기도 하죠. 갈릴레아 베사이다 출신인 필립보사도는 나타나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도로서 요한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의 복음 속 예수님과의 대화를 주도하는 인물로 그는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필립보사도의 마음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혹은 믿음을 갖지 않은 이들일지라도 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 아버지 하느님을 뵙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 가진 본능이자 열망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대상 곧 하느님의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의 여한 없이 완전히 만족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리라는 이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곧 아버지 하느님을 본 것이라는 신앙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유한함과 한계를 알려준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사도로 부르심받은 신앙인의 사명 또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그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아버지의 일이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성필립보사도와 성야고보사도께 전구를 바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굳건히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시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전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전국장 전국장